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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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골랐어요 여기가 좀 더 줄게요 세러데이는 마셨고요 아침에 짠이나 먹었어요 하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메리카노 아 네 주사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저씨고 아저씨고 진짜 너무 많이 나아주셨어요 약속을 열심히 해서 저희가 활동하면서 결이 많아요 와 아까 아저씨고 생각되듯이 저희 2대 시작이잖아요 활동 여름동안 진리스로 보자고요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인사만큼 사랑해 사랑합니다 FI 난리스로 축하해 사랑 한국에서 뉴욕 공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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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여러분 앞으로 많이 더워